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4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4월 강좌 진행 현황 알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교가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네요. 오늘 선생님이 혀가 꼬이고 발음이 잘 안되는데 4월 강좌 진행 현황 알림을 한번 캐스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잎 크로버가 하나 출연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마지막에 붙이는 잔소리에 크로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새잎 크로버 첫 번째 하나, 2025학년도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완강이 되었습니다. 6평 전 주어지는 준킬러 시즌 1,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시즌 1이 완강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보시고 자유롭게 공부하시고 준킬러의 벽을 깨고 그 뒤에 숨어있는 킬러까지 천우신조를 통해 완전하게 극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잎 크로버 2, 2025학년도 컨택트, 너무나 공을 들인 컨택트 수투를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촬영 일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되는 일정을 정리해서 새 소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버 3, 2025학년도 미적분 기출 50선이 31번까지 50문항 중 31문항이 촬영 완료되었고 지금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금토에 걸쳐서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남은 19문항 플러스 알파, 올해는 딱 50문항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문항의 번호 대신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문항 플러스 알파 문항의 완강을 4월 말을 목표로 다시 휴강이 끝나고 재개강하기 전에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스튜디오에 매일 들어와 열심히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적문항 하나하나가 고난도 문항이고 잔소리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문제 한 문제 해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의 기출 총정리 또는 중킬러 킬러 문항까지 탈탈 털어서 이제 모르는 거 없어 라고 하기에 충분한 강의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완강을 좀 어렵더라도 완강을 꼭 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크로버 넷, 2025 기출 50선 확통 같은 경우는 4월 16일 개강을 했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날 교재가 입고가 될 겁니다. 2024 버전에 추가되는 문항, 교체된 문항 신규 문항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2024 버전 플러스 업데이트된 신규 문항의 촬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완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출 50선들은 4월 말 안에 완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크로버 4개가 모두 세입 크로버였는데 이 세입 크로버 4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정말 신기하게 또 갑자기 떠오른 오늘 떠오른 주제예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해, 즉 2020년에 탄천을 막 뛰다가 운동을 하다가 옆을 보니 봄이었어요.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크로버가 언제 나오죠? 봄에 나오나요? 그럼 봄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은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그래서 뛰면서 탄천을 봤는데 옆에 크로버가 많은 거예요. 어? 네잎 크로버를 한번 찾아볼까? 하고 아무리 봐도 네잎 크로버가 많이는 없어. 한두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두세 개를 이렇게 뽑아서 아, 이거를 코팅, 옛날 감성인데 네잎 크로버를 코팅해서 아, 수강생들에게 줘야 되겠다. 거기다가 내가 늘 하는 한 문장의 글을 적고 한지에다가 예쁜 한지를 사서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짓인데 한지에다가 네잎 크로버를 놓고 그 밑에 힘이 되는 한 문장을 적고 오르세 사인을 해서 코팅을 해서 현장 친구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래서 아마 이 퀘스트를 좀 옛날 친구들이 보면 그 네잎 크로버 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잎 크로버를 찾아서 코팅해서 나눠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뛰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면 뽑아야지 라고 했는데 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는 뛸 시간이 없고 계속 크로버만 찾은 게 처음 몇 개를 만들어서 줬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걸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막 뛰면서 네잎 크로버를 봤는데 어느 날 이제 뛰면서 볼 정도의 양이 아닌 거예요. 현장 생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오늘은 네잎 크로버를 뽑으러 나가야겠다. 운동을 하러 나가는 시간에 운동을 포기하고 네잎 크로버를 막 뽑으려고 봤어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일은요. 아무리 뽑으려고 봐도 이제 없는 거예요. 누군가 다 뽑아갔는지 없어 정말. 그냥 갈 땐 눈에 분명히 띄었는데 정말 한두 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근데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걸 마치 부적처럼 선생님 꼭 주세요. 저도 꼭 주세요. 네잎 크로버. 꼭 뽑아주세요. 했는데 이제 막상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코팅하는 기기도 사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네잎 크로버가. 그래서 막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런 어떤 순간마다 선생님한테 되게 가볍게 툭 한마디 던지지만 그게 선생님한테 와서 굉장히 인생의 교훈으로 꽂히게 하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꼭 태생이 네잎 크로버여야 돼? 네잎 크로버가 행운을 의미하는 거라면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세잎 크로버 네 개면 네잎 크로버 세 개를 만들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그 해에 세잎 크로버를 막 뜯어서 이만큼 가져가서 다 말려가지고 잎을 세잎 크로버의 잎을 하나 뜯어서 네잎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잎 크로버를 인위로 제작을 해서 코팅을 해서 다 나눠줬어. 그러고 얘기했죠. 세잎 크로버 네 개면 네잎 크로버 세 개가 나와 만들어져 라는 게 너무 선생님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던 게 선생님도 나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네잎 크로버를 손에 쥐고 태어났냐 여러 가지 상황상 좋은 부모님 배울 것이 많았던 부모님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받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면 그 많은 것들 모두 다 감사하고 인생의 하나하나가 다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으로 다 갖고 태어났냐라고 한다면 전혀 아니란 말이죠. 누구나 그럴 거란 말이요. 그 어느 여배우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물 좋고 바람 좋은 정자가 어딨냐라는 것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인생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보면 늘 나는 네잎 크로버를 만들며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내가 네잎 크로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다 만들었다는 건 절대 아니죠. 여러 상황이 운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늘 노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네잎 크로버를 만들어 왔구나.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래 네잎 크로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 우리가 만들자. 그래 만든 네잎 크로버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카톡 프사라고 하나요? 거기도 세잎 크로버 네 개면 네잎 크로버 세 개라고 딱 적어놓고 그 정신으로 살면 돼. 주라고 하면 네잎 크로버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철학으로 살아요. 약간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한 번은 해줘야겠다. 봄이니까 또 들력에 네잎 크로버가 세잎 크로버가 무성이 피겠죠. 중요한 건요. 이 네잎 크로버를 만들 수 있는 세잎 크로버는 너무 흔하다는 거야. 주변에 널려 있어. 우리의 네잎 크로버의 원료는 너무 늘려 있는 거죠. 그걸 따서 만들면 되는 거야.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은 분명 주변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네잎 크로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들 부러워하지 마라. 쟤는 좋겠다. 저런 걸 이미 가지고 있어서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그 친구의 그것도 만들어진 네잎 크로버일 수도 있고 또 다행인 건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세잎 크로버는 세상에 널려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세잎 크로버 네 개면 네잎 크로버 세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하나하나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 네 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이고 이 세잎 크로버 들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네잎 크로버가 돼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해서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 네잎 크로버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입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하여튼 또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책상에 딱 접으세요. 세잎 크로버 네 개면 네잎 크로버 세 개를 만들 수 있다. 그 원료가 되는 세잎 크로버는 세상에 널려있다. 얼마든지 많다. 그걸 가져다가 만들어내는 의지 그 힘은 나한테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하면서 안녕. 안녕.